둘라비의 좋은 위치에서의 킥인입니다. 4강에 가냐 5, 6위전으로 떨어지냐. 한 팀은 오늘 5, 6위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봐. 자, 강보람. 오, 이게 그냥 빠졌어요. 이승현. 자, 몸싸움 조심. 기회가 반대. 기회가 반대. 기회가 반대. 기회가 반대. 김수현 1차적으로 걷어냈습니다. 해경, 해경, 해경. 자, 안해경. 다시 한 번 기회를 노려보는 둘라비. 자, 박가령에게 박가령. 가령아. 가령아, 움직아. 나가, 나가. 이승현. 김민지 빠르죠. 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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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 박승희에게. 아, 짧아요. 한 보람. 겹쳤어요, 겹쳤어요, 채연. 채연. 자, 추격하는 황희정. 보람아, 올라가. 태핑 좋아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 채연 내보냈어요. 예. 아, 황희정 선수 진짜 투혼이 대단합니다. 아, 언제 저기까지 뛰어갔어요? 아, 선수는 오늘 주도권 나툼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꾸자, 희정아. 민지랑. 자, 김민지가 쉬고 지금 남이혜 선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누나즈들이 확실히 둘만의 또 플레이가 있어요. 호흡이 좋아요. 호흡이 좋아요. 미아하고 이정희하고 한번 받아봐. 한 번도 못 받자. 헤이, 헤이, 헤이. 자, 남이혜 선수. 오, 잘 죽었어. 오우. 남이혜. 남이혜, 누나즈. 오우. 박사리 형 좋아요. 박사리 형 좋아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자, 조금씩 조금씩 군라비가 버티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이 됐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길어. 가운데 길다고. 받을 준비해. 자, 명소연. 어우, 잘 던져요. 이거 넘어가나요? 위혜. 위혜. 박사령, 남이혜. 자, 남이혜. 자, 황희정 비어있어요. 자, 뒤에 박승희에게. 박승희. 박승희, 황희정. 자, 이승현 이마가 세웠습니다. 자, 황희정. 기정. 와, 끌었어요. 기정, 기정. 기정, 기정. 나이스. 오, 야야. 우와. 우와. 울었다. 우와. 뚫었어요. 황희정. 황희정. 뚫었어요. 황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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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자 빠른 슈팅. 하지만 안혜경 골키퍼의 선박입니다. 황희정. 황희정 누나 플레이를 보고 배워야 돼요. 깔끔하잖아요. 아, 좋았는데요. 줘야 돼, 인정아. 야! 아, 좋아. 다 와. 방이찬이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플레이. 야, 저걸 돌아서서 출대네. 언니, 고마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